손흥민이 토트넘 통산 14번째로 400경기를 돌파하는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4월 3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아쉽게도 승리로 장식하진 못했지만 이날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00번째 경기를 소화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400경기 클럽에 가입한 14명 가운데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온 선수는 손흥민뿐인데요. 뜻깊은 기록을 세운 웨스트햄전이지만 아쉽게도 손흥민은 침묵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소속팀, 국가대표팀을 합친 6경기에서 5골 이도음을 쓸어 담은 손흥민이지만 이날은 공격 포인트가 없었고 현지에서 5, 6점대의 아쉬운 평점을 받았습니다. 영국 풋볼런던은 기록을 보면 3차례 키패스가 있다. 다른 선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지만 상대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공격 지역에서 공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5점을 매겼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선수는 바로 브래넌 존슨이었는데요. 존슨이 웨스트햄 골망을 가른 뒤 존슨보다 선제골을 더 기뻐한 인물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앞서 루턴 타운전에서도 존슨과 손흥민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루턴 타운전에서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브래넌 존슨은 후반 6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후 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수비수 카보레의 자책골을 유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득점까지 어시스트하며 토트넘이 터뜨린 두 골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손흥민은 브래넌 존슨은 환상적이었다. 브래넌 존슨의 태도와 행동과 경기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매우 진지하다.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다. 누군가가 프레쉬한 다리로 경기에 출전하면 경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브래넌 존슨이 지난 경기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전에 브래넌 존슨에게 너가 경기를 변화시킬 것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손흥민은 브래넌 존슨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낀다. 브래넌 존슨은 동점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상대 자책골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 골에서는 좋은 어시스트를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나는 브래넌 존슨을 좋아하고 브래넌 존슨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골을 넣고 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루턴 타운전에서 브래넌 존슨이 교체 출전한 후 환상적인 활약을 펼친 것을 보는 것이 매우 기뻤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영입한 신의 공격수 브래넌 존슨은 선발 출전과 교체 출전을 오가며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23경기에 출전해 4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국 풋볼런던은 브래넌 존슨의 루턴 타운전 활약에 대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린 후 브래넌 존슨에게 후반전에 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브래넌 존슨은 정말 임팩트를 남겼다. 베르너의 크로스를 손흥민에게 밀어줬고 토트넘이 득점에 성공했다. 게임 체인저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기브닝 스탠다드는 루턴 타운전에서 손흥민의 예언이 적중했다. 토트넘의 슈퍼 서브 브래넌 존슨이 루턴 타운전 승리를 이끌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는 리버풀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버풀에서 전설을 쓴 위르겐 클럽 감독 또한 손흥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클럽 감독은 손흥민의 팬인데요. 손흥민을 향한 그의 애정은 유명하죠. 독일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부터 손흥민을 지켜봐왔고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클럽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환상적이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극찬한 바 있는데요.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때 손흥민이 리버풀의 선수가 될 기회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2022년 여름 리버풀에 손흥민 이적 추진 비화를 공개했는데요. 이 매체는 토트넘이 UCL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손흥민은 리버풀 선수가 됐을 것이다. 리버풀은 더욱 구체적으로 손흥민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손흥민이 안필드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 있었다. 손흥민 영입에 실패한 리버풀은 벤피카에서 다윈 누네스를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클럽 감독은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이 최대 실수라고 밝힌 바 있다. 클럽 감독이 리버풀 시절에 실패를 한 것인지 도르트문트 시절 실패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불분명하지만 클럽 감독의 언급을 보면 손흥민을 향한 감탄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 경기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는데요. 영국 매체들 뿐만 아니라 경기를 해설하던 앙리 감독도 손흥민이 마킹 선수를 달고 다니며 돌파를 성공시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상대 움직임을 예측하여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켜 상대 수비 대형에 혼란을 주고 있다. 단 한 명의 공격수로 웨스트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는 정말 독보적이다라며 경기 중간 중간마다 감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해설위원들은 메디슨, 존슨 등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리며 득점 찬스까지 놓치는 모습을 보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야 득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팬들 역시 메디슨 욕심 또 시작됐다. 토트넘을 떠나야 된다. 더 이상 재능과 에너지를 그곳에서 소모하지 마라. 다른 팀과도 인종차별은 여전할 듯. 문제 있는 애들을 그냥 벤치에 두거나 내쫓는 게 빠를 듯. 저런 선수들밖에 없는 토트넘에서 이제 그만 나왔으면 이라며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을 벌이는 토트넘에겐 반드시 연승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시즌 UCL로 향하기 위해선 리그 4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역전골에 힘입어 루턴 타운을 2대1로 꺾은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날 무승부로 승점 1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시작은 토트넘이 좋았는데요. 전반 5분 토트넘은 중원 지역부터 데스티니 우독이 로드리고 벤탄쿠르 티모 베르너로 이어지는 패스플레이를 통해 웨스트햄의 우측 공간을 뚫었습니다. 베르너의 낮은 땅볼 크로스가 상대 골문 앞에 있던 브래넌 존슨에게 향했고 존슨은 가볍게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대1 동점으로 돌입한 후반전엔 양팀의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쉽게 골문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은 후반 25분 이후 5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활용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듯했습니다. 파페사르, 대한클루셉스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히샬리송, 지오반니 로세소가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클루셉스키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극대노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토트넘에게 좋은 역습 찬스가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밀어줬고 이어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해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지만 클루셉스키는 어째서인지 성급하게 크로스를 하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찬스를 내줘버렸습니다. 그대로 경기는 종료되고 손흥민은 경기장에 주저앉으며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루셉스키에게 화난 듯 한이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분이 풀리지 않는 듯한 손흥민의 모습이었는데요. 반드시 연승이 필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이쪽이 답이다. 간절함은 손흥민만 있어 보인다. 감독이 감독 역할을 못하고 있다. 손흥민 엄청 열 받아 보인다. 기회도 날리고 저렇게 욕심 부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손흥민이 이적을 하든 제가 빠지든 해야 된다. 떨거지 선수들 좀 빼라. 원톱을 하고 싶으면 그만한 실력을 들고 와라 등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있는데요.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 체력도 많을 선수가 어떻게 풀타임을 뛴 선수보다 힘들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토트넘 PL 레전드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난 2일 과거 첼시 등에서 활약을 펼쳤던 아일랜드 국적의 앤디 타운센드는 영국 토크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이고 훌륭하다. 전설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맥락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가 이전에 나의 대본에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내 생각에 손흥민은 토트넘 후스퍼의 훌륭한 선수이지만 PL 레전드는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상반된 주장이 나왔죠. 웨스트 햄전이 끝난 뒤 과거 메뉴에서 뛰었던 슈 마이켈 골키퍼는 프리미어리그 프로덕션 방송에서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다. 그렇지 않나? 그는 팀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이며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그의 득점 스탠을 보면 약간의 이기적인 면모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런 이기적인 면모가 없다. 만약 그가 좋은 위치를 잡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위치의 팀 동료가 있다면 그는 동료에게 패스를 할 것이다. 그는 누가 골을 넣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손흥민은 팀이 필요한 골을 넣거나 팀에게 필요한 기회를 창출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인데요.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